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 저는 뭐 이런 게 너무 즐거우니까요. 몇 시간 안 자도 끄떡없습니다. 이어지는 작업은 드디어 나왔다, 톱니바퀴. 원래는 없지만 톱니바퀴도 넣어서 좀 복잡성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톱니바퀴 제작만큼은 전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는데. 기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아, 이거 딱딱 맞아야지. 연필로 이렇게 한다거나 콤파스로 하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작업.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 띠톱을 이용해 정밀하게 톱니를 만들어가는데. 이야,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 그야말로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었으니. 아이고, 이제 하나 완성됐습니다. 보십시오. 와. 오차가 생기는 순간 맞물려 돌지 않기에 톱니바퀴 깎이는 가장 신중해야 할 작업 하나 틀리면 두 다 다시 해야겠어요. 자, 이제 조립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 순간에도 필요한 건 뭐? 바로 정밀함. 아, 이게 맞았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불가. 미션이 탓서블 도전이에요. 잔틈없이 고정시킨 후 드디어 파워 온.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박쥐. 그 기능은? 화성 탐사차가 지구하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레이더가 장착돼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핵융합전지입니다. 뭐라고요? 핵융합전지. 핵융합전지? 배터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잘 따로 이거 드세요.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못 말리는 상상력 최대한 벌이. 오랜 시간의 대장정이 끝. 자, 보십시오. 이야. 큐리오시티보다 더 화려한데요? 진짜 달 표면이나 화성 표면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러는 바 안나 핵융합전지로 작동하는 목공의 화성 탐사차. 멋있다. 드디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멋있다. 이야, 진짜. 뭐라도 착했어요. 사성 탐사의 새 지평을 열어줄 예정이라나 뭐라나.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드셨을까요? 아저씨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복력 장착 나무 큐리오시티 만들기 대성공. 이렇게 판매들이랑 같이 뺏어있는 순간.